전라북도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인 무보직팀장제가 준비 미흡과 소통 부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박정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무보직팀장제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자 대상을 대폭 축소하며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무보직팀장제가 도청 공무원들을 근무 태만으로 규정한 인수위의 점령군식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며 시행 결과에 따른 책임도 김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